프로크리에이트에서 이미지를 변형할 때 가장자리 픽셀이 깨져서 계단 현상이 보일 때가 있어요 이걸 최소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변형 버튼을 누르고 아래의 원형 모양의 보관법 버튼을 눌러줍니다 처음에 최단 입점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걸 쌍사차식으로 바꿔주세요 이 상태에서 이미지 크기를 줄여주면 가장자리가 훨씬 부드럽게 표현돼요 세 가지 보관법을 비교해보면 최단 입점, 쌍선형식, 쌍사차식 순으로 부드럽게 표현됩니다 대신 계속 변형을 하면 이미지가 점점 더 흐릿해지니 최소한으로만 변형해주세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보관법은 어떤 걸로 설정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